지금부터 우리 인증 기능을 MySQL 버전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인증 기능을 MySQL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다가 저장했죠? 바로 배열에 저장했습니다 배열에 저장하는 것은 말하자면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이고 메모리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끄면 사라지는 휘발성이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 메모리에 저장했던 배열의 형태로 저장했던 데이터를 이제 MySQL에 저장하는 작업을 우리가 할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MySQL을 일단은 실행을 시키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맥을 쓰고 있는데 이 디렉토리에 MySQL의 bin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MySQL-U-P 1 6개 입력하면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자 MySQL을 로그인하는 방법은 우리 앞선 수업에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는 현재 showDatabases라고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o2라는 디렉토리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저 안으로 들어가려면 useO2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o2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users라고 하는 배열의 역할을 할 이 테이블을 생성을 할 거거든요 자 그 테이블을 생성하는 이 SQL문은 명령어는 제가 이렇게 우리 그 OpenTutorials 주소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거기 있는 그 SQL문을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면서 뭘 하는 건지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createTable을 통해서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테이블의 이름은 user고요 그리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id 자 이 id는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행이 있잖아요 그 행에 대한 식별자로 id를 쓸 것이고 저 id 값은 autoincrement 자 그건 조금 있다 하구요 자 int라고 하면 정수형이라는 뜻이죠 숫자라는 뜻입니다 not null은 값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 autoincrement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행을 추가할 때마다 id 값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어 가장 마지막 행에 id 값 중에 가장 큰 것에 1을 더하는 그런 자동화된 기능이죠 그리고 osid에다가 이제 그 뭐죠 어떤 방식으로 인증했는지 그리고 인증한 사람에 대한 중요한 식별자 이러한 것들을 결합한 정보죠 osid bacha 를 통해서 한 50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not null 자 bacha는 variable character의 약자죠 그래서 50 글자보다 더 많아지면 짤리게 되는 예 그런 그 값의 설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user name 이라고 하고 bacha 역시 한 30 글자 이상 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엔터 password의 경우에는 bacha 255 패스워드 값은 충분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255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ort bacha 255 그리고 display name 역시 bacha 한 50 글자 정도 display name이 50 글자보다 더 크면 좀 이상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테이블에 있는 여러 컬럼 중에서 어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로 저는 id를 지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unique 로는 auth id 값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unique 라고 하는 것은 어 여기 있는 auth id라고 하는 저 컬럼에 어떤 값이 있다면 그 이후로 행이 추가될 때 저것과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행이 들어오게 되면 거절하게 하는 그런 인덱스 기능이죠 자 엔진 은 이노 db 엔터 요렇게 하면 이제 users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성이 된 겁니다 잘 생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dsc describe이겠죠 어 users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성한 그 users라는 테이블의 어 스키마가 이 구조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준비가 끝났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예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이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고 저 테이블에 추가된 데이터를 꺼내오는 것을 통해서 인증 작업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